카드박스, 카드박스 잠깐만 들어줄게요. 자, 우리 친구가 카드로 뽑아주세요. 누가 뽑을까요? 한 명이에요. 한 명. 자,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안내민진과 가위바위보. 자, 이긴 사람이 뽑아주세요. 보여주지 마. 보여주지 마. 친구들끼리 봐. 친구들끼리 봐. 아저씨 보여주면 안 돼. 삼촌 보여주면 안 돼. 자, 오케이. 보여주면 안 돼. 삼촌 보여주면 안 돼. 안 봤어요. 됐어요, 됐어요. 오케이, 다 됐으면 자, 지금부터 아무데만 카드를 이렇게 해서 카드 넘겨서 스톱해주면 이렇게 해서 올려줄 거 알겠어요? 넘기는 도중에 스톱해주면 되는 거 알겠어요? 나도 하고 싶은데. 아니, 넘기는 도중에 스톱해줘야죠. 스톱해줘. 넘기는 도중에 스톱해줘야죠. 스톱. 아니, 넘기는 도중에 스톱해줘야죠. 스톱해줘 올리자. 준비됐죠? 자, 하나, 둘, 셋. 스톱. 넘기는 도중에 스톱해주면 이렇게 하고 넣어주는 거 알겠어요. 준비됐어요? 준비됐죠? 자, 스톱. 오케이, 이제 넣어주세요. 오케이. 우리가 올려줄게요. 자, 올려줬으면 자, 지금부터 카드를 갖고 와서 우리 카드를 몇 번 더 스톱해줄 거예요. 자, 놀랍게도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우리 친구가 카드가 맨 위로 올라왔어요. 어? 안 믿죠? 설마. 맨 위로 올라왔다고 하죠. 설마. 아니라고요? 진짜 아니라고요? 설마 이 카드 아니라고요? 자, 근데 이 카드를 우리가 다시 갖고 올 거예요. 이 카드를 갖고 와서 우리가 한 가운데 그대로 넣어줘. 자, 신호를 이제 카드될 수도 있어요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확헝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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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우와 박수